특정 품종 토마토에서 구토 유발 성분이 검출돼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격도 내려가서 농가마다 울상입니다. 농촌지능청 조사 결과 논란이 된 품종을 뺀 나머지 모든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농장 안에 색색의 토마토가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락일을 맞았지만 농민의 마음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특정 품종 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상이 있다는 소식에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 토마토는 단 한 개 품종. 쓴맛을 내는 리코페로사이드 C라는 성분 함량이 다른 토마토보다 50배 가까이 많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극히 적고 논란이 되자 모두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수요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중간 품질 방울 토마토 도매 가격은 1kg에 4,100원대로 처음 논란이 인 3월 말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문제가 된 토마토를 제외한 모든 품종은 문제가 없는 데다 항암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WHO가 정한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라이코펜, 루테인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활성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난방비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힘겹게 겨울을 난 토마토 재배 농민들이 소비 위축으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오해를 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